아 네네 이번에 해볼 것은 2019년 10월 스윙 영상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15만 4천 4백 6십원 실질적으로는 좀 더 했습니다. 정산 신청은 좀 늦게 해가지고 에드벌룸 개선해야겠지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나와있는거 없어 아 6780원 광고 수익 광고 수익 광고 수익 36775 투네이션은 이걸 합격했습니다. 18만 6천원 유튜브 영상들 어떤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났나 그런 것인데요 처음 1화 선골템 세팅 제작 1화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왔고 도전하였다 아마 이건 캐논슈터 보증으로 도전하였다 그리고 템프 처음 이제 실시간 도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3188.07당 3188.07당 372만 2만 4,775 이렇게 하는건 맞지 그럼 이제 함께 해석을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해석을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 6 678 36775 7 8 6 0 어? 아 경포 알림 좋구요 결론 4,7,0,8,7,9,1 원 아 네네 요것이 2019년 10월에 수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원이 크죠 10월 수익 영상 끝